274. 그렇죠. 274쪽 발음 할 차례예요. 자, 짜나가 1번, 2번, 3번 읽어보세요. 외류.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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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장. 부령. 내 동료. 의류, 암욕. 의류, 아랫뒷간도 해보세요. 의류 모릅니다, 선생님. 의류. 아는 사람? 의류 모릅니다. 사례 알아요? 네? 의류. 의류 모릅니다. ad finite? 파카연? 오, 파카연. 파카연 의류 예. 의류. 의류. 의류는 categor Tailamin MgmpskvTY? 제니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에요 그 다음 제 통용 제 통용 프레시덴 노력 우사하 응용 칼렌더 루나라 그래서 의류 보령 노력은 뜻답 삼아야 리을 가운데나 뒤에 있으면 정유장 대통령 음력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응이나 미음을 만나면 이응 미음 리을이니 펄라펄라니아 니은 알겠죠? 따라하세요 의류 정유장 의류 정유장 의류 정유장 의류 정유장 보령 대통령 보령 대통령 보령 대통령 노력 음력 노력 음력 노력 음력 그렇죠 다음 2번 플러스 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4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정리 정리했어요 고장 rian rer 작업 parking 의류 테이 song 음 이딴 Komm disk 이딴 이 분 주소 건 음력 par울 par울 집 오일 입니다 주소 adalah hari ke-15 dari kalender lunar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문구 비스 디 터미널 할 더 보스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잘했어요 따라오세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다음은 3번 사리 디바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오늘은 음력 2월 1일 설날입니다 1월 1일 설날입니다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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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anys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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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운 바로. 다운 바로. 다운 바로.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리라야. tetapi tidak bisa pulang ke kampung. teman-teman mengundang ke rumah. 명절이지만. walaupun hari raya, saya tidak bisa pulang ke kampung. saya mengundang. oh, saya mengundang teman-teman datang ke rumah. ke rumah. teman-teman yang tidak bisa pulang ke kampung halaman. teman-teman. 아멘 차가운 정유에 응시글 준비했습니다 membersihkan kamar dan menyediakan berbagai minuman 버루벅에 맞춤 마카안 버루벅에 맞춤 마카안 이제 저는 버스 종류장으로 친구들을 맞춤 나갈 겁니다. 이제 제가 저에게는 제가 지금 제가 어디서 공부를 알터bus 알터bus 따라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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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그리고 여기서 종류죠 종류 이제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친구들을 모음 나갈 겁니다 이제 전화를 줬어요 동영상 여친구들 자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단어 봅시다 세 단어 자 리아 여기 리아 네 산이 언니 안와라 강워도 pulau 강워라 경제 ekonomi kuwako masa lalu gurmi kita berawan gukje muyokgang pelabuhan perdagangan internasional 로모지 로모지다 terjatuh 단어제 festival 단어 단체 여행 wisata 그룹 대표 조기다 영모마킬리 방 바나 그렇죠 그래서 과거 마사랄루 그럼 마사끼니 뭐예요 리아 마사끼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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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드빵 미래 자 알아두세요 과거 현재 미래 알겠죠 네 다음 산이 언니 민수 daerah tradisional Valtaltwe Twida sudah berkembang Valtalhada berkembang Boryong Mode Cukje Festival Lumpur Boryong Buta Bengkak Saob proyek atau bisnis 서류 for you document Seoul Tech VLC Daerah Khusus Ibukota Seoul Segein Penduduk Dunia Anehata memberi informasi memandu 음 자 그래서 발달되다 발달하다 민속 Tradisional Rakyat 민속 Time Oredweda Lama Yonggek Pelanggan Sarang Hada Membanggakan Chongpong Tradisional Chung Simji Daerah Pusat 참여 Hada Berpartisipasi Cukje Festival Chungcheong Namdo Provinsi Chungcheong Selatan 현재 Sekarang Masak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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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Provinsi Do Provinsi 알겠죠 그 다음에 Si Quota Do Provinsi 우리 시 네 배웠잖아요 그죠 시 부삿 달랑 꽃다 시 도 브라빈시 자 와우 이제 14과 계획 른자나 플랜 아겐다 계획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머나 졸업도 하고 취업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니언니 언제 결혼할 계획이에요 몰랐어요 선생님 몰라요 네 어머나 왜요 남자친구 없어요 선생님 병원에 없어요 병원에 맘에 들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사람 있으면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네 선생님 네 네 기본 어휘 봅시다 자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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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의학 학업 학업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디안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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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하다 진학하다 는 언제 쓰냐면 sd 에서 smp smp 에서 smi smi 에서 ss1, ss2, ss2, ssd 갈 때 이때 진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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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 학교에 가다 그러면 버릇이크 스콜라 학교에 다니다 그러면 버릇스콜라 버릇굴리야 진학하다 그러면 마숙 멀란 주깐 스콜라 알겠죠 진학하다 그 스브는 룰루스 비사 버릇다니야 뭐 어디 뭐 어느 대학교로 진학할 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학 사스콜라 딜루아 르 그리 유학이 아니고 굴리야 스튜디 어학 연수 어학 연수 어학 바사 연수 일단은 스튜디 가 본 디디 깐 바사 딜 루아 르 드 그리 알겠죠 블라자르 바사 아신디 루아 르 드 그리 어학 연수 아따가 끌 루아 르 드 그리 어학 연수 한국으로 어학 연수를 가다 알겠죠 블라자르 바사 꼬레야 끄 꼬레야 알겠죠 버릇이크 꼬레야 운뚝 블라자르 바사 꼬레야 한국으로 어학 연수를 가다 알겠죠 뭐 족자에서 발리로 어학 연수를 가다 이상해요 알겠죠 하루스 클루아 르 드 그 다음에 대학원 바사 사르자나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배웠죠 그죠 자 어디안 르기야 하는 사람 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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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르기야 아는 사람 배웠잖아요 가족 할 때 식바 가족 어학 연수 유치원 유치원 에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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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엠 빼 에스엠아 고등학교 대띠가 대두아 에스엠아 대학교 대학교 사르자나가 사실은 대학교도 되고 다 되는데 일단은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 알겠죠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는 대학교 대학교 에스엠사토가 있죠 그죠 에스엠사토 대학교 에스엠사토 대학교 에스엠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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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두아가 있고 에스디가가 있잖아요 그죠 에스두아 에스디가 에스엠사토를 뭐라그러냐면 우리나라 에스두아 석사 에서디가 박사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 사르잖아 학사 대학원 S2가 석사 SD가 박사 그래서 대학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직업 봅시다 직업 우리 많이 했어요 자 짜나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 했어요. 외국은 외교관 빼고 외교관 디플로마. 그 다음에 교사. 자 교사가 있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룹. 그렇죠. 교사, 선생님. 보통은 교사라는 말은 뒷밖에 운즈방을 남아버꺼라잔. 알겠죠. 남아버꺼라잔. 교사. 그룹. 저는 선생님입니다. 이상해요. 저는 교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빵길란으로 써요. 이니스 비야산 야 디바케 스바게 빵길란. 선생님. 그럼 돼요. 선생님한테 교사. 그러면 안 돼요. 교사님 이상해요. 박교사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깔라마 빵길. 선생님. 그럼 되고. 그 다음에 스바게나마 뻐꺼라잔. 교사. 그래서 뻐꺼라잔. 여기다 우리의 어스워라와라 포르뮬리르. 온토 비오다타. 그래서 뻐꺼라잔. 그걸 여기다가 교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번아짜라. 기자와르타완. 교수했죠. 그죠. 사업가였고 비서세클이다랬스. 기술자. 빨라팔랐냐. 짜예요. 짜. 기술자. 스페셜리스. 뭐 떼꺼니시. 기술이란 말이 떼꺼니예요. 떼꺼니. 기술이. 떼꺼니. 그 다음에 운전기사. 소피가 되겠죠. 운전기사. 거의 다 배운 것들이라서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직장. 뜸빠뻑거라잔. 알겠죠. 직장. 직장. 회사. 사무실. 다 비슷비슷한데. 번구나나 쓰레키 버르베다이안. 알겠죠. 그래서 직장. 여기는 제.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사무실의 직장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알겠죠. 그죠. 네. 정답. 그렇죠. 그죠. 병원이에요. 버릇담아 병원이에요. 그렇죠. 사무실의 직장은 버릇담아 병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빠 플러스 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마 celebrations. hotel. hotel. 그렇죠. 항공사. 자 알아두세요. 항공사. 항공사. 항공이 뭐냐 하면 항공이 우다라에요. 항공이 우다라. 뻐루사하한 우다라. 뻐루사하한 양아다디 우다라. 아니고. 알겠죠. 마스카파에 뻔너르바. 신문사, 방송국, 여행사 다 했고. 호텔 했고. 출판사. 뻔너르빛 붙고. 출판사. 알겠죠. 여기서 출판하다 그러면 머너르빛. 머너르빛 간 붙고. 알겠죠. 머너르빛 간 붙고. 출판사. 출판하다. 무역회사 했죠. 그렇죠. 뻐루다강한 건설회사. 뻐루산 건설트로시. 건설. 건설하다. 그래서 까딱거리자도 알아두세요. 출판하다. 건설하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행하다. 여행하다는 우리 많이 했고. 여행하다. 그 다음에 방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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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야랑간. 그렇죠. 방송하다. 그 다음에 항공. 항공. 항공하다 는 없어요. 항공하다 는 없어요. 그래서 방송하다. 방송국. 여행하다. 여행사. 건설하다. 건설회사. 출판하다. 출판사. 무역하다. 또 있겠죠. 그렇죠. 무역하다. 버르다강. 그렇죠. 인포렉스포로. 무역회사. 건설회사. 건설사 3화. 신문사. 신문회사 없어요. 출판사. 출판회사 없어요. 무역사. 비사. 무역회사. 비사. 무역사 없어요. 어우 어려워. 항공사. 항공회사 없어요. 항공사만 있어요. 여행사. 여행회사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어떤거 되고 또 어떤건 안되고. 그래서 건설사. 건설회사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사. 회사. 비사. 양란이. 띠다. 비사. 무역회사. 무역사. 띠다. 비사. 양. 알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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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선생님도 몰라요. 그냥 그 비사. 양. 알겠죠. 자. 다음. 기본 문법 봅시다. 은지. 은지. 시작. 수다. 은지. 까다다사라 하다. 한. 한. 지. 공부하다. 공부. 한. 지. 이야기하다. 이야기. 한. 지. 운동하다. 운동한. 지. 등산하다. 등산한. 지. 시작. 그 다음에 까다다사라다. 니은지. 은지. 가다. 간지. 시작. 버르기. 오다. 온지. 먹다. 먹은지. 살다. 은.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 받침 리을 힐락냐. 살다. 산지. 쓰작. 띵갈. 수다. 버랏바라마. 산지. 알겠죠. 그래서 아다받침 은지. 띠다다받침 니은지. 많이 했죠. 그죠. 자. 여기. 이만큼 4줄. 자. 살이. 그 다음에 여기 4줄. 니은지. 해보세요. 네. 한국어로 배우지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배우지 6개월. 배우지 6개월이 됐다. 배우지 6개월 3일 정도. 미만큼 4개월이 됐다. 배우지 7개월이 됐다. 배우지 6개월이 됐다. gases이. 가져다. Options 1개월이 됐다. 배우지 7개월이 됐다. 3개월쯤 됐어요. 3개월쯤 됐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산 지 3개월쯤 됐어요. 다음 띠아. 네. 다음 띠아. 네. 네. 5개월쯤 됐어요. 네. 네. 5개월쯤 됐어요. 네. 2개월쯤 됐어요. 4개월쯤 됐어요? 여러 번 쯤 찾아서 그리고 사육을 만나요? 그렇죠. 20년쯤 되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자 알아두세요. 알겠죠?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디안이 제일 오래됐네. 그렇죠? 디안. 네, 선생님. 그렇죠. 디안이 거의 2년 되었죠. 그렇죠? 2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디안이 제일 오래됐네. 아이고, 그래요? 2년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할 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은후에. 뭐 은후에는 많이 했죠. 그렇죠? 스톨라. 은후에. 하다.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다사르다. 니은 후에. 은 후에. 그죠? 똑같아요. 그렇죠? 아다 받침. 띠다. 아다 받침. 뭐 끝. 자, 산이 언니가 한번 해보세요. 하다. 어? 어? американ지. 오고. 이제. 칭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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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나면 수업 후에 수업 후에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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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만들 후에 비행기표를 사려고 해요. 제가 칭고래 여권을 만들 후에 구매한 티켓 파스포 여권을 만들 후에 비행기표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은 다음에 로 쓸 수 있어요. 다음에 배웠잖아요. 다음 뭐뭐 기로하다 다냐 디부안 랑숭담바 기로하다 머무두스깐 수다 머무두스깐 뭐뭐뭐하 기로하다 비하사니 랑파오 알겠죠 뭐뭐뭐 하기로 했어요 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사야수다 머무두스깐 등간 라킬라키이니 할 때 보통 랑파오랑 같이 써요 자 암월 그 다음에 어머나 여기까지 암월 이만큼 랑파오랑 같이 써요 랑파오랑 같이 써요 랑파오랑 같이 써요 하낼 의를 해드려 우리 현재 랑파오 그 다음에 학교 헤어 오 랑파오랑 같이 써요 그렇군요. 잘했어요, 환호를. 아이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 오우에 카치용호와 볼까요? 마우카가 뵙는 영상에서 만나요?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민제시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계속 우리가 잔지에 만나요?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잔지에 만나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니아 질문 없어요? 있습니다 선생님 뭐하고 뭐예요? 뭐하고 뭐예요? 짓다. 건설하다 짓다. 짓다는 아슬리. 건설하는 신호에요. 집을 짓다. 비아사냐. 보통은 이 아슬리는 비아사냐. 이 아슬리는 비아사냐. 이 아슬리는 비아사냐. 할 때 신호를 써요. 그래서 집을 짓다. 우리 지금 집 짓고 있어. 나 우리 집 지금 건설하고 있어. 이상해요. 우리 집 짓고 있어. 스남 원방운 루마. 오케이. 근데 만약에 뉴스에서. 뉴스니까 포르마를 써야 되겠죠. 그때는 건설하다. 요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본래? 건설합니다. 별로밖에 신호 르비 포르마. 또 질문 있어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플러스 언니 질문 있어요. 미안 질문 있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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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내용인은 if 다시, 다가가 음웨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어, 자, 창나는 걸ules이 될 것입니다. 선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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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를 한 후에 B를 할 거예요. 왠만 두아두아냐 블룸 떨어져야 해. 다비 비사디 밖에. 알겠죠? .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한국어로 공부한 후에 한국에 갈 거예요. 그렇죠? 이니둘루. 자, 그러면 문법으로 가봅시다. 아, 저기. 자, 먼저 한번. 야, 아다양 수다 뒷걸어 잠깐.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산현이 다 했어요. 와우. 산현이가 먼저 여기 한번 아리피깐 해보세요. 네. 호텔, 호텔. 항공사, maskapai, panerbangan. 건설 회사, perusahaan, 건설 회사. 건설 회사. 건설 회사. 그렇죠. 자, 1번 산현이 해보세요. 여행, jalan-jalan, 방, kamar, 수이다, istirahat, hotel. 그렇죠. 호텔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3번. 자, jalan-jalan. 드라마, 드라마, 뉴스, berita, 찍다, oamomotrap, 방송국. 아, 방송국. 좋아요. 3번. 플로스 언니.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세요. 물건, 바랑, 외국, 아싱, 발다, 문주와. 문주와. 외국, 루와르, 느그리. 느가라, 아싱. 그러면? 문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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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리. 네. 빌딩, gedung,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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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ta. 문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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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번. 리아.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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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그렇죠 항공사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 2번 아호 어려워요 1번 먼저 해보세요 Look at it I work in the university 학생 potockey원 Psychlectric원형은Cómo 교수 sonic 학생들은 방법 odpow 교수님과 학생들은 학생들과 학생들과 교수 result 학생들과 교수님과 학생들로 pent을 exact 학생들과 학생들과 einzel공영수 제가 일하고 evolving , 친구들이든 거주의 공지원 연구원 배웠잖아, 우리 연구원. Penality? 그렇죠. 연구하다. Penality. 그렇죠, Penality.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kerja mengajar murid-murid atau Penality. 누구에요? 교수. 그렇죠, 교수. Dian.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와 자기 나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석을 합니다. 그 나라와 자기 나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석을 합니다. 그 나라와 자기 나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석을 합니다. 네. 교수와 함께 종s을co하게 될 수 impaired, respiratory에rea 강을 이기도 rahs studied, 배풍을 전했습니다. Zumve pivotal enquanto 조언은 신청과 선생님이 былс której, 그 나라와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와 여자 databBE는 여행하로 온 사람 드러 아니hamnita mengarahkan orang-orang yang datang untuk berlibur yungnong han kwan kwangjie hamke kaso sormyonghe cukok emsiki mat masjinen siktanga sokehe jumnita para para wisatawan kepada para wisatawa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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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esan untuk pergi sormyonghe juga dia menjelaskan dia orang ini dia menjelaskan menjelaskan memperkenalkan makanan yang enak restaurant yang makanannya enak 자 일단 여기부터 해보세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beru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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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타 양턱을 끊어 양턱을 끊어 함께 벌어집니다 설명해 주고 건강지인이 문질라 스칸 dia 문질라 스칸 tempat 위사타 이니 tempat 위사타 이니 dan dan memperkenalkan remakan restoran restoran dengan makanan yang enak 아 누구에요 관광가이드 그렇죠 관광가이드 다음 5번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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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씨 어머나 또 안되나 인터넷이 사리씨씨씨 안되나보다 사리언니 해보세요 2번 사ícia 사INGS 사리 겠네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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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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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atau majalah menulis informasi menulis informasi yang orang-orang ingin tahu yang orang-orang cari tahu yang orang-orang ingin tahu dia 리아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인테리어? 실내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리아는 실내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아는 패션디자이너, 플로스언니는? 독도로 해완, 독도로 해완, 동물병원 의사, 동물 병원 의사, 동물 병원 의사. 아누라 씨는 뭐가 될 거예요? 사업가. 오, 사업가. 좋아요, 사업가. 무슨 사업 하고 싶어요? 사업가. 구글? 패션. 바주 바주 바주. 오마라 그루, 디아나랑 같이 일해야 되겠네? 하하하하. 그래요? 음, 그래요. 사업가. 그 다음에, 짜나는요? 아, 외교관 선생님. 외교관. 지금은? 지금은? 아, IT 회사. IT 회사를 갖고 싶어요. IT 회사 사장. 네. 맞아요. 그래요. 사리, 사리 씨는요? 사리 씨야말로 외교관인데, 부분만 있더러 나 시원한. 그죠? 산이 언니는? 너무 역사, 선생님. 통역사, 간호사 아니에요? 아니예요, 선생님. 통역사. 아,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네. 한국어 통역사? 네. 오, 그래요. 와우, 통역사 재미있죠? 그죠? 네. 통역사, 번역가. 통역사, 번역가. 통역사 리산. 통역사 리산. 아, 번역사 선생님. 아, 번역가.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네. 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여기 다 숙제. 다 숙제. 너무 많구나. 내일 수업인데. 아무튼 숙제, 여기 나머지 부분 숙제 해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했고, 그럼 내일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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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